야, 이거 뭐야. 이거 먹는 거냐? 예, 월병이라고 중국 과자예요. 월병? 아따, 그거 나중에 뜯어보시지. 야, 이거 뭐 이렇게 먹는 거냐? 이건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깨끗하게 세탁기 돌린 거라 드셔도 됩니다. 이거 모자라면 좀 더 채워드릴게. 그러고 분기도 좋고 매달도 좋고 주기적으로 섭섭지 않으시게 꼬박꼬박 세금도 넣어드릴라니까 이쯤에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허게 냅둡시다. 왜요? 내용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셔? 쟤는 날 지금 뭘로 보나? 나 깡패 새끼들 돈 안 받는다.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아예 싹 밀려고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요, 지금? 야, 우리는 너희들한테 뭐 바라는 거 별거 없어. 그냥 주제 파악 잘하고 말만 고분고분하게 잘 들으면 돼. 이제 오바들 좀 하지 마라, 예?